자 계속해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광펜칠하기. Time is a present. 시간은 선물이다. 프레젠트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중요하죠. 그 다음에 everyone has the same present to spend every day.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매일매일 스펜드 할 똑같은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쓸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인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 same present to spend every day가 가리키는게 뭔지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to spend every day. 그래서 to spend every day가 투구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그 다음에 every day의 북이 가능한지 북스가 가능한지 money가 가능한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have가 아닌 has가 와야된다는거. have가 올 수 없는 이유. 자 그 다음에 manage 해라 your time을 어떻게 well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해라 and 그러면 you will be happier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in the new school year 새학년에서 여기서는 명령문 plus end라는 문법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명령문 플러스 end 표현을 하면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해질 것이다. 여기에 미래시제가 이렇게 있죠. 뭐뭐하세요 그러면 뭐뭐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구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만약 니가 뭐뭐한다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말이랑 말이나 만약 니가 뭐뭐한다면 너는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라는거. 자 그러면 자 프레젠트 여기에 프레젠트의 뜻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선물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외에도 현재의 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출석한 참석한 이라는 형용사도 있죠. 이때 출석한 이란 뜻일 때의 출석한 이란 뜻일 때의 반대말은 absent였구요. 결석한 이구요. 프레젠트 타임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이 되죠. 여기서는 선물이니까 여기 이때 같은 뜻은 기프트로 바꿨을 수 있겠죠. 타임 이즈 기프트 시간은 선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에브리에 대한 얘기 에브리 뒤에는 뭐만 가능하냐 북만 가능합니다. 그 말은 에브리 데이처럼 매일매일 이런 표현 에브리 데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리 뒤에는 결국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만 합니다. 근데 뜻은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말 뜻으로는 마치 뭐처럼 보이지만 복수처럼 보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즈가 더즈가 들어있는 해즈를 써야 되겠죠. 똑같은 표현을 all people 해도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all people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때는 have가 되어야 되겠죠. all people have 그래서 everyone has all people have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라는 뜻인데 all people은 they 지급하고요. they have everyone has he has she has 취급한다는 거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매일매일 spend 쓸 하면 되겠네요. 뭐 보내다 쓰다. 이런 뜻인데 매일매일 쓸 똑같은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라는 내용은 누구에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the same present 바꿨을 수 있는 게 everyone has the same present 가 은유적으로 타임을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20번 문장에서 time is a present 이거 마치 수학 공식으로 하면 는 하고 같죠. 시간이 곧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선물은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선물이 가르치는 건 타임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the same present to spend every day 매일매일 쓸 똑같은 선물이 타임이니까 everyone has time 같은 의미라는 거 의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투구정사 형용사 제목법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spend의 형태는 여기서 to spend and밖에 안 되겠죠 이 앞에 저 앞에 보면 spend a doing 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조심 조심하시고요 동사의 형태 매일매일 spend 할 똑같은 선물 그 다음에 자 요거 명령문 and라고 합니다 명령문 and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들어오면 get up now and you can catch the train 뭐 요런 표현이 있다 진짜 이것도 명령문 and 조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 그래서 end의 명령문 and에서 end의 뜻은 그리고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일어나라 and 그러면 you will you can 이런거 넣어야 되겠네 너는 뭐 할 수 있다 기차를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명령문 and고 명령문 and는 뭐뭐 하세요 그러면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get up now and you can 으로 합시다 you can catch the train 하고 같은 표현이 뭐냐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if you get up now 자 이때 end 쓰면 안돼 여기에 이게 end가 접속사 하나 쓰인거죠 여기 접속사 하나 하고 여기 명령문 그리고 또 다른 문장 문장 두개가 여기 명령문 이란 명장 여기에 you can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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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ain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도 manage your time well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해라 그러면 you will be happier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n the new school year 새학년에서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이 if you manage your time well 만약 네가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한다면 접속사 if 사용했으니까 여기 end 있으면 안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you will be happier you will be happier in the new school year 이렇게 써주면 만약 네가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한다면 너는 새학년에서 더 행복해질 것이야 그리고 이거 마냥라면 이니까 이 자리에 위를 넣으면 안된다는 무법 배웠습니다 조건전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마지막은 우리 부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봤으니까 자 20번 문장은 결론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수빈 이민수 존이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매우 소중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중한 것 소중한 것 중에서 선물이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모든 사람에겐 똑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everyone has the time to spend everyday 대신에 여기에 present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the same present 똑같은 시간 똑같이 24시간 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everyone has the same present to spend everyday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하면 그러면 새학년에서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간단하게 봤고요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하냐 하면 이런 말로 시작하죠 지금까지 쭉 보니까 시간은 곧 뭐다 시간은 곧 선물이다 라는 말이죠 다음 문장은 곧 선물이다 다음 문장은 간단하게 봐봐 보면 그대로 쭉 너무 간단해서 두 문장 한꺼번에 했네요 time is a present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everybody everyone은 단수 취급한다는 문법적으로 중요해야 돼 중요한 내용 everyone has everybody ha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e same the same present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매일매일 쓸 매일매일 쓰기 위한 똑같은 선물 the same present to spend everyday 투구정사 형용사 제공법 그 다음에 the same present to spend everyday는 everyone has time 이라고 단순화 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 문장은 내용이 뭐뭐 해라 그러면 너는 미래시제에 뭐뭐 해질 것이다 이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 명령문 end 라고 했고요 미래시제를 여기 쓴다 그 다음에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언제 새학년에서 라는 표현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뭐해라 manage해라 무엇을 your time을 어떻게 well 그러면 이란 뜻의 end 너는 미래시제에 더 행복해질 것이다 you will be happier 언제 in the new school year 아 참 요 뒤에 아까전에 빠트린게 있네 이게 비교코 표현이죠 비교코 표현이니까 요 뒤에다가 뭐뭐보다 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니가 작년에 행복했던 것보다 라는 표현을 넣으면 되니까 than you were 요걸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미래시제 여기는 than you were 뒤에 than you were happy in the last year 이런 것들 시제가 과거 너의 미래에 행복해질 것과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than you were 과거가 생략했다 mened your time well and you will be happier in the new school year than you were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심화학습자료 살펴봅시다 OK 이게 아니죠 OK 그래서 시간은 선물이니까 time is a 뭐니까 present 니까 present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everyone 단수 취급 everyone has what the same present 뭐하기 위한 to spend 하기 위한 형성용성용법 everyday 그래서 또 the same present 가 가리키는 건 뭐다 the same present 가 가리키는 건 time이다 everyone has time to spend everyday 그래서 명령문 end였죠 뭐해라 관리해라 manage해라 무엇을 your time을 어떻게 잘 부사 어찌 c 그러면 end you will be happier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in the new school year 언제 새학년에서 언제 그랬던 것보다 than you were in the last school year 지난 학년에서 그랬었던 것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어 어 어 되었구요 으 그 다음에 으 교과서 지문 나머지 보는거는 뭐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 살펴보도록 할거구요 으 으 으 부교제 있죠 부교제 부교제 가지고 와서 으 다음에 선생님이 카톡으로 오라고 할 때 부교제 챙겨와서 시험 범위 있는 내용들 선생님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이과 준비해놓고 다음 동영상 학습할 준비하세요 이과의 단어 4종 세트 단어 단어 영영 영영 풀이 속 단어 그 다음에 어휘 어구 준비해 놓으시고 대화 파트 진행하시고 대화 파트 통문장 본문 통문장 순서대로 준비하시고 일단 단어 4종 세트 준비되면 이과 수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